화북포구에서 화북포구 시를 일단이 이야 취한듯 삐뚜루미 별도봉을 에둘렀다. 이야 시 진짜 좋지 않아요? 이 바다의 이 내용을 맡으면서 이 멋진 시를 읽으니까 참 낭만적이고 너무 좋다 진짜. 이야 좋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좋으면 쓰세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아니 A4용지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뭘 자꾸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써요? 네.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라고 있는 건데 시를 써요 여기서. 에이 먹고 살려면 해야지. 아니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라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시를 쓰라고 시는 읽는 거지. 뭐라고요? 아니에요. 시성이 막 떠올라요. 아 진짜 짜증만 확 떠오르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시는 그냥 읽는 거지. 예예예? 네? 아이 사랑합니다. 바다 풍경 너무 좋죠. 시는 읽는 거지 무슨 시를 써 자꾸 진짜. 어휴 여기도 시 쓰러 오셨나봐요. 많이 쓰셨네. 코피도 막 떨어뜨리고 열심히 쓰셨네. 잠깐만요. 불 나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그 소방 소... 그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빨리 가봐야 돼. 빨리 빨리. 불 나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그 소방 소... 그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119 전화번호. 네? 그 불 꺼주는 129 전화번호 어떻게 돼? 빨리 가봐야 돼. 빨리 빨리. 이럴 수가. 뭐야. 야 이. 완전 달콤하고. 와 이거 꿀고구마. 장사도 하는 겁니까 여기가? 아니 무슨 장사. 이거는. 어쩌면 내가 뭐 경로님도 있지만 거기는 항상 갇혀있다 보니까 시원한 듯이 와서 민속놀이도 하고 야식도 맞고 그래서 재미있게 놀는 장소입니다. 고구마. 고구마로 삼행시 저랑. 고.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자. 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사 어차피. 마. 마구리뽕. 아이씨. 제가 제주도 와서 배운 게 마구리뽕이라고 하나거든요. 남당모를 쉼터에서 펴져지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2행시, 3행시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화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북. 과. 북. 북. 치고. 웃자. 우치고 웃자. 화. 북 치고 웃자. 자, 화. 화북. 난당머리 최고. 최고. 북. 북 치고 노는디 이 장수. 좋은 장수. 북 치고 노는디 좋은 장수. 화북은 북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다음 우리 삼촌. 자, 화. 화끈하게. 화끈하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화끈하게. 북. 북. 북 치면서 놀자. 북 치면서 놀자. 하. 화. 화북에서. 북. 북두칠성에게 기도하고 오원 가는 식구들이 기도합니다. 아, 북두칠성. 자, 여러분들 고구마 먹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 월급과 맞바꾼 고구마. 우리 화보고 계신 삼촌들을 위해서 맛있는 꿀 고구마 기증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삼촌. 됐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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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